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후시각장애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4회 국어교정문제 7번 문제부터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열어주십시오 자 우선 내용 한번 볼까요 오늘 네가 제대로 분위기를 한번 띄워봐라 이 내용이죠 자 여기서 오늘 네가 제대로 분위기를 한번 띄워봐라 여기서는 그렇게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분위기를 띄우다 분위기를 띄우다 할 때는 쌍디귿의 의 를 씁니다 쌍디귿의 의 띄우다 그렇죠 분위기를 띄우다 또 언제죠 배를 띄우다 쌍디귿의 쌍디귿의 의 분위기 띄우다 배를 띄우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쌍디귿의 띄 이거는 뭐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할 때도 띄 쌍디귿의 의 그 다음에 칸을 띄다 칸은요 띄다도 되고 띄우다도 되죠 다 쌍디귿의 의입니다 칸을 띄우다 또는 빈칸 하나 띄우고 뭐 이런 얘기 쓰죠 띄우다 아니면 띄우다 칸을 띄우다 할 때 그 준말은 칸을 띄다 뭐 이렇게도 쓰죠 근데 또 쌍디귿의 의 진짜 띄다도 있죠 언제죠 아 무슨 무슨 뭐 오늘은 아주 노란 색깔 그런 노란색을 띈 카디건을 입고 왔다라든지 아니면 또 막 노기를 띈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럴 때는 쌍디귿의 의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띄고 네 그렇죠 이때도 쌍디귿의 의 그래서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쌍디귿의 의에 띄다냐 그냥 쌍디귿의 의에 띄다냐 이런 여러 예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열어주십시오 자 우유과학은 재활용을 위해 종이로 해버려야 한다 이것도 아시는 분은 쉽게 맞추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우유과학이 아니라 우유갑입니다 갑을 변경할 때 갑 우유갑이죠 우리가 발음은 우유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표기는 그냥 우유갑이라고 써야 됩니다 우선 갑을 얘기 드리자면 뭐뭇을 이렇게 집어넣는 어떤 통 비슷한 걸 이런 걸 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냥을 넣어놓으면 성냥갑이죠 성냥곽이 아니에요 이것도 성냥갑 담배를 넣어놓은 것은 담배갑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우유갑 할 때는 그냥 시옷 없이 우유갑이고 담배갑 할 때는 오 담배갑 오 시옷이 들어가네 아니 왜 똑같은 갑인데 왜 어느 놈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느냐 네 여기는 우리 이런 게 있죠 한자와 한자 사이에는 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단 여섯 개만 제외하고 자 그 여섯 개가 뭐면죠 네 우선 외우기 시옷을 하고 곶간, 찻간, 택관 이렇게 세 가지 곶간, 찻간, 택관 여긴 전부 다 시옷이죠 그 다음에는 숫자, 횟수, 셋방 네 숫자, 횟수, 셋방 이 여섯 개의 녀석은 한자 사이임에도 시옷이 들어가지만 이 여섯 개 외의 한자와 한자 사이에는 발음이 사이옷 발음이 나더라도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있죠 따라서 이 우유갑 우유 한자죠 갑 한자입니다 따라서 발음을 우유갑이라 하더라도 그냥 우유갑이라고 쓰는데 근데 담배값은요 담배값은 담배는 순한글입니다 고유죠 갑이 한자죠 그럼 이건 한자와 한자 사이가 아니고 또 사이옷 발음이 나죠 그냥 담배갑이 아니라 담배갑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담배갑이라고 넣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갑이 갑을 병제하기 그 갑이 아니라 그 값을 우리가 어떤 그 가격 있잖아요 그 돈 비용 그걸 의미할 때 비옵시옷의 갑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우유갑, 담배갑 이때는 우유갑은요 우유를 사는 그 돈이잖아요 네 우유갑 이때는 자 우유는 한자지만 값은 한글입니다 그러면 우유갑 할 때는 그때는 사이옷을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유를 넣는 통 그 놈은 우유갑이라고 쓰지만은 우유를 사는 데 쓰는 비용 그 놈은 우윳갑이라고 표기를 하고 담배 같은 경우는 담배값, 담배값 사는 비용이나 담배를 넣는 통이나 다 똑같이 사이옷이 들어간다라는 것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이거 성량값도 성량과학이 아니라 성량값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녀석들이니까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9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놈이 한 거로구만 그놈이 한 거로구만 여기서도 놈자가 나오네요 그놈이 한 거로구만 좀 뭔가 그러죠? W 주십시오 거로구만이 아니라 구먼이죠 구먼 거로구먼 이 구먼이 줄게 되면 군이 되죠 그놈이 한 거로군 그렇죠? 내가 했군 내가 했구먼 그렇죠? 이게 또 가끔씩 구만 이렇게도 문제나오지만 구면 이렇게 네가 한 거로구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다 틀린 표기고 정확한 표기는 구먼 그렇죠? 한 거로구먼 이렇게 표기를 해 주어야 된다 1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위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다섯 줄 내외로 서술하시오 자 여기서 윗글 할 때 시옷을 넣느냐 맞느냐 서술하시오냐 서술하시오냐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 자 윗글 자 발음 자체가 우리 그 위글 그럽니까? 위글? 뭐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? 위글 아래글 그럽니까? 아니죠 윗글 아래글 그러잖아요 예 발음 자체가 사이오시오시 들어가죠 예 또 위글 단글이죠 그렇죠? 예 그러니까 위글이 아니라 윗글 자 여기서 우리가 윗, 윗, 윗 구분하는 방법 합시죠 윗이라고 될 경우에는 아래위가 대비되어야지 가능하죠 우리가 윗어른이라고 안하고 윗어른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랫어른이 없거든요 아랫어른인데 윗어른 아래어도 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윗어른이 아니라 윗어른이지만은 위아래가 구분되는 건 다 위아래 그 내용이 붙죠 자 여기는 위의 글 아래의 글 그렇게 비교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글이 아니라 윗글 사이옷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 하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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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는 종결형 의미 오입니다 요는요 요는 종결형 의미는 없어요 요는 보조사 보조사 요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이음식은 찬 맛있는 걸 맛있는 걸 할 때 여기다가 존중을 뜻할 때 보조사인 요를 붙여서 맛있는 걸요 이렇게 요를 넣죠 그때 그 놈은 조사인 것이고 여기서 오는 어미입니다 종결형 어미 그래서 서술 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근데 또 뭐뭐 하세요 할 때는 세요 죠 그때는 하시어요 시어요 가 줄어서 셔요 세요 요런 식으로 바뀌죠 그때는 또 어미이기 때문에 이게 어미냐 조사냐 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뭐뭐 하세요 할 때는 세요 요가 맞아요 그때는 어미입니다 요가 어미죠 그리고 하시오 이때도 어미인데 이때는 시오 오로 된다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넘어갑시다 자 정 힘들면 잠깐 휴게하고 오는게 어때 라는 내용인데 휴게하고 여의예자로 되어 있군요 여의계자 어때 아이떼자로 되어 있는데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휴게한다 우리가 흔히 휴게실 알잖아요 휴게실 자 휴게실 할 때 그 개는 어의계자 입니다 요거 휴게할 때 이 개를 여의계자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 휴게실 할 때는 개는 어의계자 어의계자들은 뭐 어떤게 있죠 휴게 뭐 게시판 어디어디에 어떤 공지를 게시하다 게시했다 게시판이 있죠 또 뭐 계양대 그렇죠 그때 전부다 어의계다 그 다음에 요의계는 언제죠 요의계 요의계는 뭐 계시 하늘의 계시 신의 계시 일대가 뭐 계수 또 뭐 법안이 도중에 멈춰있는 거 쭉 하다가 어디에 걸려서 멈춰있을 때 계류 중이다 이때도 요의계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김건모가 부른 노래 핑계 요도 요의계자죠 요의계자 그럼 여러분들 육계장 어떤 게죠 그건 아이계자입니다 삼계탕은 요의계자죠 자 이런 거 아이냐 어이냐 여이냐 요런 것들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1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니가 이 자리에 없대도 나는 전혀 상관없다 없어 이 내용이죠 니가 이 자리에 없대도 어이 대자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는 없대도 어이 대자가 아니라 아이 대자죠 예 이거는 뭐냐면 어 뭐뭐 다고 하여도 라는 내용이죠 니가 이 자리에 없다 해도 네 없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 이 말이잖아요 없다고 해 다고 해가 줄게 되면 대가 되죠 다고 해가 줄면 아이 대자에 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니가 없대도 없다고 해도 아이 대자로 수정을 해 주셔야지 답이 된다라는 것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